지오리 에너지가 지금 뭔가 좀 추춤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들 뭐 얘들이 뭐 냉난방 지오리 에너지 항상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지금 이제 23년에서 24년에 이 녀석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분명히 뉴스도에 뜰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저탄소의 에너지 효율화 기반 기술 기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술을 지금 국토부랑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기관과 같이 하는 건 자체는요. 이 주식에 있어서 정말로 큰 호재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수처리 공정, 수요 시스템 기술 또 하나 또 있어요. 도시랑 어촌에 맞춤형 해양 쓰레기 처리 기술 여러분들 지금 해양 처리기도 이거 분명히 테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혈의 에너지가 지금 테마 형성이 갈 수 있는 게 뭐 여기 냉난방 지혈의 에너지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전지 쪽에도 뭐 있고 맞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수처리 공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혈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테마 형성이 정말로 잘 돼요. 진짜. 이 리튬 쪽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 지혈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괜히 여기서 아씨 이거 안 올라갈까 팔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 지금은 당장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들이 23년에 끝나는 연구개발 이게 국토부에서 분명히 발표를 조만간 할 거라는 얘기죠. 지혈의 에너지 하나가 혼자서 하고 있어요. 국토부랑 같이.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이게 분명하고 또 한 게 또 끝나는 게 이번 연도에 수처리 공정, 수요 시스템. 또 내년에 또 뉴스 나오겠죠. 또 내년 직전에 나올 거예요. 우리 이거 내년에 바로 목표 끝난다. 뭐 하고 있다? 해양 쓰레기 처리 기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9월에 뭐 있어요. 얘들이 하고 있는 게 9월에 한국에너지 기술 평가원이랑 같이 하는 게 열거래를 위한 복합 및 분산형 스마트 허브 추결 시스템도 같이 하는데 이게 9월에 발표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혈의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번 차트 이렇게 또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쏩니다. 진짜. 생각보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게 정부랑 다 하고 있어서 엄청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얘들만 정부랑 하고 있냐. 딱 뭐 말하기 좋잖아요. 이 요새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등 뭐 이제 수혈 에너지 뭐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록들도 얘들을 띄울 수 있을 만한 이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 에너지가 여기서 한 번만 해보고 끝나지는 절대 안 된다. 이번에 그럼 언제 된다? 7, 8월 중에 한 번 크게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늦기 전에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진짜. 또 얘들 또 리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또 2차 안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1차 테마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 1차 테마. 1차 테마 뭐예요? 에코프로나 포스코처럼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얘들에게 빠지고 다음 테마가 뭐 갈려고 하죠? 2차 테마, 3차 테마 가는 거예요. 2차 테마, 3차 테마에 지혈 에너지는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이번에 여기서 오른 것도 이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항상 이때 당시 저번에 우리 이때 당시 레파토랑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먼저 오른 게 에코프로나 포스코였어요. 그다음에 이런 개잡주, 2차, 3차 테마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잡주예요. 왜냐? 수익을 제대로 내는 게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아직 여기 어디냐? 뭐 수주를 성공한 그런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력들이 띄울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문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띄워야지 이런 게 가지 그 전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포인트다. 아무튼 이제 지혈 에너지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죠? 자 1차, 2차, 3차 다 설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또 말해버리면 또 다들 까먹어요. 제가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두고두고 보라고 제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지혈 에너지라고 제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또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수급 수급표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 수급이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된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급등 나와요.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물량 홀딩해야 돼요. 이 수급표 보이면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셔야 된다.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간단히 지혈의 에너지 6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항상 볼 게 여기 보세요. 세력들이 좀 보면은 슬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다시. 여기 지금 개인들을 매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로 잘 아시고 계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군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비싸게 가야 된다. 세력의 등에 타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